듣고 말하기 수잔과 니찬안의 대화예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니찬안, 여성회관 게시판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보려고 해.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우연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상담? 무슨 일로 상담을 받았는데? 사실은 한국에 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우울증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우연히 상담 안내문을 보고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랬어? 나는 상담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한결 마음도 편안해지고 차분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필요하면 나도 다음에 받아봐야겠네. 그건 그렇고 이번 달에는 뭘 배워볼까? 언니는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좋지 않을까요?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여성회관 게시판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보려고 해.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우연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은 한국에 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우울증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우연히 상담 안내문을 보고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랬어? 나는 상담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한결 마음도 편안해지고 차분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필요하면 나도 다음에 받아봐야겠네. 그건 그렇고 이번 달에는 뭘 배워볼까? 언니는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